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제 요거 출발합니다 떨린다 기내식 먹을래 밥 먹었잖아 기내식 먹을래 어때? 신나, 기대돼 신나 보이지만 더 더 배고프 바나나 립밤 이거 5개 사서 채영이 해주고 사람들 나눠줬어요 내가 마이클 잭슨 언니 진짜 멋있어 언니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기내식 들어와 쉬운 시간 식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이걸 드시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라이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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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뭔가 지금...